친환경 사옥의 건물 외벽 설계에 대한 고민 루버 루버는 벽의 폭이 좁은 판을 배열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채광을 조절하는 블라인드입니다. 그린 팩토리는 루버에 타공을 내어 채광을 조절하였는데요. 동서남북 일조량에 따라 타공을 다르게 설계하여 실내 채광을 일정하게 조성합니다. 하지만 루버가 오랜 시간 햇빛을 받으면 점차 뜨거워지고 창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어 냉방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내부에 유리창호를 덧대면 열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784에서는 더블스킨을 설계했습니다. 기존 외벽의 안쪽에 유리창호를 한겹 덧대고 바람기를 냈습니다. 햇빛으로 데워진 열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어 냉방에너지가 잘 감됩니다. 1784 연간 에너지 사용량 약 34% 절감 예상 2014년 그린 팩토리에 이어 2022년 1784도 리드 최고 등급 인증 친환경 도전을 이어갑니다. 내일 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